몽아 우리 몽이 잘 잤어요? 자, 일어나자 엄마가 간식 줄 테니까 여기 앉아있어 우리 몽이 물을 먼저 이제 냠냠이 먹자 우리 몽이 점심에 뭘 주지? 이게 무슨 냄새지? 어머, 냉장고 고장나서 음식이 다 상해버렸네 냉장고도 다시 사고 장도 봐야겠는데 오늘은 오늘은 오케이 이걸로 옷걸이 핸드백도 몽아, 이제 엄마랑 장 보러 가자 자, 갑시다 자, 갑시다 우와, 냉장고가 벌써 왔네 색깔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알았어 초콜릿 다 먹었으니까 빨리 타자 으이쌰 재밌게 타고 있어요 재밌게 타고 있어요 촬영을 할거예요 아, 혁신이 잠시만요 다시 가게 이제 근처에 찍을 수 없을 거에요 아, 혁신이 굴을 이날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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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봉아. 엄마가 혼자 먹어서 미안해. 우리 봉이 꺼. 여기 있네. 잘했어. 주스랑... 피자. 피자. 우리 봉이 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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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 모이꺼 그리고 그리고 이꺼 우와 이건 씻어먹어야지 엄마랑 피자 먹자 자 우리 모이 좋아하는 피자 잘했어 피자가 맛있는데 우리 모이도 자 우리 모이도 우리 모이도 우리 모이도 자 이것도 먹어 다 먹었으니까 엄마랑 놀이터 가자 더우니까 얼음 좀 가져가야겠네 음료수 음료수도 챙기고 가자 가자 몽아 뽀로로 뽀로로 빨리 와 특별히 구경시켜줄게 얼음 얼음 금방 만들어졌다 엄마가 찾아온거 같은데 이게 뭐지 roses 어디든 뽀 깙 Biz 뽀와야 뽀 뽀raph 뽀 App 뽀 浮 뽀 뽀 어떡해. 땡땅우가 좋은 게 아니라 땡땅우서 음식이 좋은 거잖아.